매력적입니다 단왕 지금 숲에 도착했구요 마음은 먼저 숲으로 가셨고 저는 이제 담배와 술을 사러 갑니다 어디로? 마트로 무슨 숲을 다룰거냐 질로 질로요 질로죠 비싼 다룰거에요 이게 입맛에 맞아요 질로 2개에 질로 2개에 싼거 사자 아이고 소매 안 열리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질로 말보로에도 1박스 3 3 바로 예예예 10 저게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이정도 나와 세장 정도 나오고 얘들 진하다 진해 진해 바로 옆에 지금 방금 수산 바로 옆에 24시간 마트 마트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광주에서 목포에서 유학했던 친구 여기가 예전에 97 98 이반때 아임아프트 유행했던 편의 반견이에요 애들 카드게임도 하고 가격이 저기보다 조금 비싸 약간 비싸 근데 오늘 프로가 쏟아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이 젊은이들은 특수 부담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켓 자격으로 얘들이 몇시까지 하냐 한 이곳은 제가 다나 와서 3박 4일을 머물렀던 호텔 리조트 타빌리온 입니다 지금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하고요 즐거웠어요 만족스럽습니다 밥이 괜찮아요 이게 밥이 괜찮아요 지금 이제 여기뿐 아니라 반항해서 맛이 없었던 음식이 없었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체크아웃 프리 굿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호텔 로비 들어가는 엔턴 입구인데요 여기 천장에 이렇게 보시면 좀 고소할 데가 있어요 변등도 나갔고 여기 이렇게 끝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뭔가 뭔가 보수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저녁에 제가 여기서 여기 혼자 이제 술을 한잔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지미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라기보다는 형님이죠 만났는데 그분이 마침 이 천정을 이 천정을 시공했던 사람이래요 이 천정은 그리고 여기 천정뿐 아니라 여기 천정뿐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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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판 이걸 이걸 만들었대요 이걸 해체 시공할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 보수할 일 있으면 자기를 부른다 그런데 마치 가족들도 휴가차 우기가 시작됐대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래서 이거 보수도 할 겸 가족들하고 다 같이 놀러왔대요 여자친구들이 재미있죠 재미있죠 I don't need I don't need I don't need I have I have 브러스 예예 그래서 어때요 제가 볼 때 그분 녹아도 심장인 것 같아 어제 그분 도착하고 오늘 아침 보니까 이게 이렇게 뜯겨져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분의 감독 지휘 아래 이 모든게 이렇게 이제 우리 비숙에 맞춰서 이 건물 전체에 인테리어 점검이 이루어지나봐요 예 어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미 말레이시아 지미가 나타났어요 로비에 여자친구랑 제가 와이프냐 물어보니까 지미는 와이프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아니다 저 걸프레인드 뿅이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미는 못할거라고 하는데 막상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일은 없을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만들어 가볼게요 여섯 남자로 남산 남자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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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усrac 어색 제 여섯 여섯 가고 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los기 남ых 남흥 남흥 잘 부탁드립니다 안요? 우리 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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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용는요? 이게 잘 살 수 있는지요? 날로냑에다가? 날로냑? 네? 내가 한 번 더 모르겠다는 거야 어? 하고자! 니리러! 좋아요 니리러! 나 안 움직여요 응. 너 어디 가? 좋아! 우리도 뒤에 가연 coordin이 컴퓨터가 노가윤이야 QR 스캔? 네? QR 스캔? 네. QR 스캔? 우리 당첨하면 땀좀 신기하게 생각해요 맞아 처음 사용할 때 이것이 갑자기 애완동물 같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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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씨도 어떻게 가요? 가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용히 해 주세요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이 참 좋아요 집같아요 뭐가 마음에 들어 여기? 음식하고 쌈가리하고 다낭이 아니면 호텔이? 다낭이 좋아요 다시 올 생각 있어요? 네 손주들이랑? 네 바다도 가까이 있고 관광했던 장소 중에 어디가 최고였어요? 관광했던 장소 중에 만화산 바위 케이블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거 사진으로 찍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에 담기겠어요? 아니요 솔직히 영상으로도 안 담겨 눈동자에 담아야 돼요 네 가슴에 담아야 돼요 네 마음에 담아야 돼요 거기다가 좋아하는 비까지 오네요 마지막에 사느라고 바카스 드시겠어요? 바카스 드시겠어요? 네 안되고 잘 드세요 네 사러 갔다 올게요 네 바카스 드시겠어요? 네